경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, 문화재청 등지를 방문해 청와대에 있는 석불 좌상을 조속히 경주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시민운동본부는 탄원서를 통해 이 석불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1인 상인이 조선총독에게 진상하면서 서울로 옮겨졌다며 불쌍히 있던 원래 장소가 이거사 털미 확인된 만큼 조속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시민운동본부는 석불이 반환되면 우선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했다가 이거사 터를 정비한 뒤 불쌍을 안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